정의 따위는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이런 탕류가 아주 요란스럽게 흐르는 시대에서 그래도 정의 구현을 외치고 선거 정의 없는 대선 없다. 선거 정의 없는 대한민국 없다고 외치는 후보 한 명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황교안 후보는 김재원 국민의힘의 공정선거 추진단장 요청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서 기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내용이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의 인터뷰와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주장을 재정리해서 자신의 ssa에 통해 가지고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상을 알렸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당 공명선거 추진단장의 요청과 저희 입장에 관해서 발표하고 문답을 나눴습니다. 아래는 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제 캠프 사무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부정선거 등을 밝히는 정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어제 당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제게 요청한 대응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상주명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낭독한 이후에 민주당은 매주 지역 손해 경선을 하면서 당우민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개표해서 투표율과 득표수, 득표율 등을 모두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는데 국민의 힘이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상주명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참조로 민주당은 소수점 이하 두 단위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소개합니다. 그만큼 경선 부정에 대한 시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구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 힘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이준석이가 들어온다면 너무 그냥 조직이 썩어버린 겁니다. 원래 썩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경선은 그야말로 썩은 것이 그냥 엑스포와 같습니다. 다시 한교환 후보의 주장입니다. 누구는 자유민주주의 선거 정의를 지키는 저의 행동에 대해서 선거 불복이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저도 선거 불복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복해서는 안 되는 선거는 정상적 선거인 경우입니다. 불법 선거 불법 선거 공작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히려 부정한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저는 지금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선거 부정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면 내년 또 대선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 성취를 위해 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외로워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대상 번호 추출 과정에 당해서 참관했는지 여부 및 참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전화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조사 참관은 오전 오후 각 10분만 형식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검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냐말로 모바일 투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조작이 됐을 겁니다. ars도 거의 마찬가지로 조금 덜하겠지만 국민 여론조사는 깜깜입니다. 그러니까 밀실에서 그냥 결과를 만들었다 보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조사 로우기록조사 등 조사 시 후보자 즉 3인 이상이 조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선 이전에 반드시 있었어야 될 후보자 간의 룰 미팅 등 협의가 이번 경선에서 아예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후보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4.15 총선의 부정선거였으며 그러한 부정선거의 주범이 중앙선거 관련해 우리 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등을 맡기지 말고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후보 경선 절차를 진행하자는 그런 정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저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경의와 의도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당 선거관리위원회 한 고위 간부는 지난 7일 각 후보의 참관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데도 황교안 후보가 잘 모르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봅니다.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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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서들이 국민의힘의 고위직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어떻게 나쁘다는 표현의 위상으로 제가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정말 이런 이런 액서 액서들입니다. 정말. 3번의 재검표가 끝났는데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국민의힘의 고위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라가 그냥 막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야당이 이 정도니까 이 일을 어떻게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황교안 후보의 주장입니다. 중립을 지켜 공정하게 선거관리해야 할 당선관리야 핵심 간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선거사무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맹백한 사실구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10월 10일 날 특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압축해서 자신이 SNS에 올렸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썩은 국민의힘의 각성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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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